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손지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2025학년도 내년 대비 새로운 물리학 1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안내를 해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면 저는 피트 시험의 물리학 강의를 한 10년 정도 해왔고요. 올해부터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물리학 1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런칭 첫 해였는데요. 런칭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제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고 또 좋아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 입장에서 저한테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런칭 첫 해부터 현장 강의를 4개나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것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영상도 만들어주면 좋겠다. 복습 동영상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동기부여로 만들어서 캐스트에 올려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쉴 새 없이 계속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현장 강의랑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걸 다 해주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약간 기본에 충실한 그런 커리큘럼을 쭉 따라왔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마음을 먹고 내가 떠올랐던 아이디어들을 모두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현장 강의를 하지 않고 온라인 강의에 24시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것들 내년에는 원없이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포부를 좀 밝히고 일단 개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올해는 필기노트가 먼저 같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필기노트가 나중에 출시가 됐어서 여러분들이 필기하면서 설명도 놓치고 또 필기하느라도 진도 빠지고 필기하는데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크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가 이 필기노트를 미리 제작한 필기노트를 완전히 싱크를 맞춰서 강의를 진행할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강의 수업을 들을 때 아주 편안하게 힘들이지 않고 필기노트 보면서 쭉 스포츠처럼 빨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구성을 할 거고 그리고 제가 런칭하자마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뭐였냐면 표지가 안 예쁘다 였거든요. 저는 사실 피트 강의하면서 이 내용물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어요. 안에 내용은 정말로 좋을 것이다. 그런데 표지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피트 학생들은 표지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수능 학생들은 포장지도 예쁘게 해줘야지 좋아하는구나 이걸 제가 오래 깨닫고 여러 가지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표지를 맡겨봤는데 작년에 N제 표지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예쁘다 이런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내년에는 그 디자이너 선생님께 모든 표지를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표지 예쁘게 다음 과정은 이건 약간 심오하게 이제 블랙으로 했는데 다음 과정은 약간 파스텔톤으로 제가 디자이너 선생님이랑 같이 애플 스토어에 가서 이 아이폰들처럼 예쁘게 표지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전달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쁜 표지로 또 좋은 내용으로 교재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제 좋은 수업을 듣고 이해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뇌에서 기억에서 지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제가 복습 가이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제가 필기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것처럼 밑줄을 쭉쭉 그으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편안하게 개념 강의 끝나고 복습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여기 손주호의 목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영상은 커리큘럼 가이드잖아요. 커리큘럼이란 거는 그 강사가 만들어진 이런 순서대로 강좌를 들으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제 목표는 노베이스 학생이 6개월 만에 1등급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3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 노베이스에서 2등급으로 노베이스라는 것은 지금 성적이 굉장히 낮은 4등급, 5등급 이런 상태일 수도 있고 내가 물리를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다 이런 상태일 수도 있겠죠. 그런 학생들이 2등급으로 올라가는데 3개월 그 다음에 2등급으로 올라갔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1등급으로 도약을 해야겠죠. 이 1등급으로 도약하는데 3개월 총 6개월의 공부기간으로 노베이스에서 1등급으로 만들어드리는 게 이 커리큘럼의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각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 1단계는 개념 완성 우리가 지금 시기에 개념 완성 강의를 듣는 시기죠. 개념 완성 강의를 듣고 나서 PST로 문제풀이 툴까지 배우고 나면 2등급으로 단박에 도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에센셜 개념 완성은 개념 강의입니다. 우리가 물리학 시험을 보면 총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물리학 시험에서 1, 2페이지에서는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빅킬러 문제라고 합니다. 그 빅킬러 문제는 개념 완성 강의만 들어서 완벽하게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는데 이제 뒷페이지 3, 4페이지에 나오는 준킬러급 이상의 문제들 좀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가 공식이라고 부르는 그런 식들을 사용해서 풀이 과정을 거쳐서 답을 도출해내는 그런 풀이 과정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이 개념 완성 강의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문제에서 이런 정보를 주면 그 정보는 이 공식을 쓰라는 신호다 라든가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서 가, 나, 다의 그림이 나오면 어떤 그림부터 분석하는 게 좋다 라든가 그러니까 무조건 순서대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뭐 실로 연결된 물체 같은 경우는 개수가 작은 것부터 분석해라 이런 순서가 있거든요. 그런 순서를 배우고 나면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데 그냥 개념만 듣고 나서 문제를 풀면은 약간 그 간극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풀이와 개념 사이의 간극을 확 줄여주는 강의가 이 PST 강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ST는 Physics Solving Training의 약자로 쉽게 말해서 문제 풀이 훈련 강의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풀이 방법들 그런 것들을 개념과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주는 강의인데 이 기초편과 중급편을 개념이 끝나고 나서 다음 단계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기초편을 중킬러편 그 다음에 중급편을 핵심편이다 이렇게 네이밍을 했었는데 이게 약간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서 올해는 같은 강의인데요. 기초편, 중급편으로 제가 이름을 부를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미 완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완성강의 듣고 나서 순서대로 기초편 듣고 중급편 듣고 이렇게 세 개를 듣고 나면 중킬러 이상의 어려운 문제를 푸는 능력까지 완성이 되게 되고 그러면 2등급으로 도약하게 된다. 이 2등급이라는 거는 20문제 중에 2개에서 3개 정도 틀리는 수준을 말합니다. 그럼 그 정도 수준까지 가는데 이 두 강의로 완성이 되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1등급으로 도약을 해야겠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출문제풀이와 PST 상급편을 재료로 사용합니다. 이 기출문제풀이 강의는 PST 이후로 제가 잡아놨거든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출제된 문제들이잖아요. 사실은 그 기출문제를 잘 풀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시험을 어느 정도는 잘 보는 실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푸는 툴을 전혀 배우지 않고 개념 강의만 듣고 나서 바로 기추를 풀면 좀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는 있는데 주로 풀다가 다시 해설 강의 보고 풀다가 다시 해설 강의 보고 이러면서 약간 해설 강의에 의존하는 공부를 하게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약간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개념이 좀 부족해서 기출문제가 안 풀리나? 그런데 그거는 개념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문제를 풀기 위한 툴을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부 순서는 개념 강의를 듣고 나서 에센셜 개념 강의 듣고 나서 PST 초구편, 중구편을 듣고 나서 기출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도도 높고 훨씬 더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해서 최종적으로 1등급까지 가는 과정이 꼭 어렵고 험난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최대한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스폰지처럼 흡수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흡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좀 편안하게 올라가는 거를 제 강의 철학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풀이는 PST에서 문제풀이를 배운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는 배운 툴을 이용해서 풀고 그 다음에 개념 강의에서 배웠던 개념 문제들은 또 적용을 하는 연습을 해보면서 기출문제풀이를 한 번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범위에 해당하는 문제풀이가 한 번 진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PST 상급편에서 PST 중급, 초급에서 배우지 않았던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푸는 스킬 예를 들면은 개념을 묻는 문제인데 그래프가 같이 나왔다. 뭐 전자기 유도 같은 게 그래프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그래프를 빠르게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좀 더 빠른 스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상급편에서 다루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상급편은 초급, 중급을 배웠다는 전제하에 이제 전체 자작 문제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아닌 제가 연구소에서 만든 문제들로 구성해서 PST 상급편을 끝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굉장히 탄탄한 물리실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두 번째 과정 세 번째 과정 네 번째 과정 다섯 번째 과정 이렇게 지나갈 때 어느 정도 누적 복습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개념 그 다음에 PST 초급할 때 한 번 복습 중급할 때 또 한 번 복습 기출문제 풀이할 때 또 한 번 복습 그 다음에 PST 상급편 할 때 또 한 번 복습 그러면 복습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지식이 좀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지식이란 게 어제 배운 지식이랑 한 1년 전부터 쭉 내가 배워온 지식은 약간 깊이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깊이가 좀 있어야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푸는 그 문제를 보는 시야도 좀 넓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누적 복습이 되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구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명칭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갈게요. 기본편, 중급편, 상급편이 있잖아요. 이 기본편은 작년에 중킬러편이라고 했던 그 과정이고 중급편은 핵심편이라고 했던 과정이고 상급편은 올해 새로 제작되는 자작 문제로 구성된 고난도의 문제들로 구성된 PST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칭이 좀 통일감이 없고 어느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가 좀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구분이 안 돼서 이렇게 순서별로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네이밍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얘네 둘은 이미 완강이 돼 있고 이거는 3월달쯤에 제작돼서 나올 거다. 완강 오픈할 예정입니다. 3월달에 완강 오픈이 되니까 그 전에 기본편과 중급편으로 차분하게 여러분 베이스 실력을 닦아 놓으시고 상급편 나왔을 때 상급편으로 1등급까지 도약을 하시면 6월 평가원에서 1등급 맞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3단계는 안정적인 1등급을 유지를 해야겠죠. 내가 어느 정도 실력까지 만들었는데 아 이제 됐다 하고 국수형의 뭐 다른 과목들 하다 보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를 통해서 꾸준하게 이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3단계에서는 안정적인 1등급 유지 단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출시 월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기초는 11월 말에 출시가 될 건데 사실 제 수업은 너무 상세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기초 과정 안 들으시고 바로 에센셜 개념 완성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은 기초부터 들으시면 돼요. 혹은 내가 고1 고2인데 선행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부터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초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나 예비 고3이다. 그러면 사실 바로 에센셜 개념 완성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2월에 시작해서 2월까지 이 3개의 과정 PST 패턴 분석에 지금 이미 완강되어 있다고 했었죠. 제가 이 PST를 비기너와 어드밴스드로 구분을 했는데 비기너는 기본 편, 중급 편을 말합니다. 걔네들은 완강이 돼 있고 어드밴스드가 상급 편인데 이거는 3월에 제가 출시해서 완강에서 오픈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5월에 개념 모의고사 20회차가 제공이 될 건데 이거는 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킬러 모의고사라고 보통 하는 그 모의고사인데 20회차를 제공을 해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로 제공을 할 거다. 자 그 다음에 6월부터 7월까지 이제 액션 N제 문제풀이 N300제가 진행이 될 거고 8월부터 10월까지는 모의고사가 시즌별로 진행이 되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거고 여기 보면은 6월의 개념 8월의 개념 9월의 개념 이렇게 돼 있는데 각 달이 되면 주요한 달이죠. 6월달은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난 달일 거고요. 8월달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직전 달이죠. 이때 개념을 한번 쭉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한번 개념을 쭉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개념 빠르게 개념을 정리하는 강의들을 그때그때 특강으로 올려 드릴 거다라는 거고 최종적으로 수능 직전에도 개념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개념 강의를 빠르게 정리하는 한 3강에서 6강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강의들을 특강으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기초 개념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개념 완성은 처음 물리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저 좀 너무 무서워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들으시면 되는데 제 수업은 사실 그냥 여기서부터 들으셔도 돼요. 너무 쉽기 때문에 개념 완성부터 들으시면 되는데 너무 무서운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기초 개념부터 들으시면 되고 역시 개념 완성에서는 복습 영상 가이드로 제가 복습까지 끝낼 수 있도록 아까 영상 잠깐 보여드렸죠. 여러분들이 보는 책 그리고 필기노트 그걸 펴놓고 한번 복습을 쭉 하는 그런 영상을 같이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PST 기본편 중급편까지 끝나면 기출문제 풀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비기너 과정까지 거친 이후에 이제 PST 어드밴스드는 PST 상급편이라고 했죠. 자작 문제로 구성된 새로운 PST가 3월달에 오픈이 될 거다. 그 다음 개념 모의고사는 빅킬러 모의고사 빅킬러와 중킬러까지 포함해서 약간 난이도가 중급의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초급?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은 내가 본격적인 모의고사 시즌에 돌입하기 전에 약간 모의고사를 체험하면서 자신감도 붙고 또 전체적인 개념도 복습할 수 있고 문제풀이 실력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 모의고사를 제공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N3백제 이거는 작년 문제랑 완전히 싹 다 바꿔서 새로운 문제들로 다시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시즌별로 모의고사가 최종적으로 시즌별로 쭉 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강으로 끝내는 파이널 개념 정리라고 해서 수능 직전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한번 쭉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내가 혼자서 그 두꺼운 책을 한번 복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아까 보여드린 영상처럼 쭉쭉 밑줄 그으면서 같이 한번 진행하는 그런 개념 총정리 강의를 진행을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진짜 막판에 100분 최종 정리 이거는 작년에 했던 강의가 올라와 있어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클릭하셔서 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뭐랄까 그 한 해 동안 너무 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기본기에 좀 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꾹꾹 눌렀어요. 제가 내년에 해주자 내년에 올해는 기본기에 충실하자. 근데 내년부터는 제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들을 잘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내년 대비 2025학년도 새로운 물리학 1 커리큘럼 안내를 마치고요.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